우가 우가! 우가 우가! 내 이름은 슈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눈 뜨니까 왜 무인도냐고? 일단 좀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이게 무슨 날리락이냐고! 잠깐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어? 솔트! 개, 괜찮아? 비켜! 대체 뭐 하자는 건데? 내, 내가 일부러 그랬냐? 어? 잠깐!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인데…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무인도 라이프를 잠깐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걱정 마! 어차피 내일 되면 서포터님이든 누구든 반드시 우릴 구하러 올 테니까! 아마 이것도 교류회 행사 중 하나일 거야! 반드시 그런 걸 거라고! 그, 러, 대! 뭐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아무도 안 데리러 오는 거야? 그러게 말했잖아… 여길 어떻게 알고 구하러 오냐고… 그래도… 에스오에스 신호 보내보고… 연기도 피워보고 했는데… 그런다고 바로 되겠냐? 내 파란만장한 청춘은 이제 끝나는 거냐고… 너 파란만장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 기껏 가상세계에서 탈출했다니… 이것도 다 3학년 선배들 뜻이야? 슈가… 아… 솔트… 걱정 마! 이대로 이쪽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누군가가 보고 구출하러 올 거야… 정말? 당연하지… 일단 학교에 보고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동안은 내가 사냥 열심히 해서 널 먹여 살릴게… 그래도 다행이야… 솔트랑 함께라서… 솔트랑 함께여서… 바퀴벌레… 거대 바퀴벌레다… 좀 잡아주라 슈가… 내가 바퀴벌레한테는 진짜 약하거든… 이딴 녀석을 뭘 믿고 의지하려 했을까… 오… 역시… 김슈가 선생님! 아… 집에 가고 싶다… 어… 저건… 얘들아! 다행히 수색대가 구조신호를 여기서 발견했다고 해서 데리러 왔어! 거부! 드디어 살았다! 거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 우리는 다행히 실종된 지 10일 만에 구출될 수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우리를 추적하느라… 다들 애를 먹었다고 한다… 대체 왜 우리가 무인도에 있었던 걸까… 뭐 어쨌든… 솔트가 있어서 버틸 순 있었어… 아주 쬐끔은 솔트가 멋있어 보이긴 하네… 뭐야… 또 시비 걸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게…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진상을 살치고자 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쑤지지 않고… 녹아있다… 생활에 차장가게 된다… 진짜 성공한 방향으로 흘러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자극에 찾아왔다고 한다…